강원도 홍천 원주민 부동산 농사짓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가 있고 농막까지 포함되어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땅 모양은 조금 길쭉하게 생겼고요 시멘트 도로를 따라서 길쭉하게 접하고 있고 이렇게 잘 지어진 농막이 바로 옆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보기 좋은 적송이 자라고 있는 소나무산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산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변은 보시면 이렇게 산속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으로는 보시면 졸졸졸 물가가 있고요 보시면 전기전화가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고요 지하수 관전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야외 수도가까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농막도 되어 있고 비닐하우스도 되어 있어가지고 농사지면서 잠시 이제 쉬어가는 공간으로 활용하기는 아주 좋은 조건에 농막 토지가 되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화이시에서 차로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리로 가깝고요 서울에서는 1시간 초반 중반 정도 전후 거리고 주변으로는 이제 높은 구규림 산들도 많고 물이 좋은 계곡도 많아가지고 산행이라든가 물놀이 다니기도 좋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이 적당해가지고 농사짓기도 이제 적당하고 관리하기도 아주 어렵지 않은 적당한 평소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조용한 소나무 산중에 들어있어 가지고 공기가 상당히 좋고요 몸이 아파서 요양하실 분도 좋고 주말농장 삼아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농사지면서 조금씩 이렇게 시골생활 하실 분도 좋은 조건의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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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